여행하자 할렐루토는 이 정도 없다고? 여행하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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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요 냄새 맡아봐 딸기가 언니한테 오고 싶어요 이 새끼 오빠 오면 언니가 내 새끼만 볼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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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까마지 똥까마지 흐흐흐 흐흐흐 잘했어요 응? 으흐흐흐 으흐흐 발톱 발톱이 너무 잘했지? 잘했어 으흐흐 으흐흐 으흥 와 자르기 어떻게 이렇게 트름 잘 시켜? 얘가 잘 자르면 자세만 잘 자면 돼 근데 트름하고 나니까 딸꾹질 안 해 근데 이모님이 그러시던데 먹을 때 공기 많이 안 들어갔으면 트름 잘 안 한대 그러니까 내가 잘 먹이나 봐 깔깔 흐흐흐흐 으흐흐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낙기도 하고 백을 먹었는데 배고프다고? 흐흐흐흐 안 되는데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흐흑 흐흑 흐흐흑 흐흑 흐흐흑 흐흑 흐흑 흑 흑 오! 오오오오오. 왜 거기 앉아있네? 수고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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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 찍는 거야? 딸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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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편해? 옆방쿠? 좀 더 일찍 사줄꺼 그랬네 왜 고개 돌리는데? 볼살 봐 딸기야 자꾸 입을 가져도 되시는데 얍정 한번 likewise 아베 아 할머니 우리 내 성녀 어느덧 피아노이 발뒤 피아노이nik 대안 안부기 피아노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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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틀먼거야 지금? 하하하하 아멘 발바닥 색소가 진짜 많이 얕아졌다 속상해라 한 번에 사왔다 폰에 온 절最高 길이 너무 크다 길이 너무 크다고? 그러니까 이건 뭔 생각할까? 한 번 먹어볼까? 두 번 Maintenant всё 아니 배고프면 이렇게 울었다고 보여줘야지 갑자기 안 오네? 카메라 안 오면 돼 한 번 보여줘? 아직 좀 남았지? 빨리 안 오면 돼 어떡해? 밥 먹여? 남집사 어 강아지 이제 이걸 헹군물로 헹구고 잘 먹네 왜 이리 흔들어 싸노 축축하자 손가락이 주무시는데? 마사지에 취한 것 같아 자기 양치 안 했으면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양치 했잖아 지금 어떻게 자노? 너 뜨고 있네 이제 거의 비몽사몽이네 응 자고 싶노 이렇게 있고 싶은 것 같아 시원한 미소 나지 응 삼십촘으로 바꿔줄까? 나 young girl 안녕 잘 봐 민지야 돼 화장도 1번이 정되어있는데 실제로 화장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호 MIB 인사 남과주시고 열어주실 때 예기샷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귀엽게 너무 열심히 먹는데 흥건하다 왼손이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 떴다, 애가. 눈 든 거 보였어? 아빠, 쭈주먹기. 수치집. 2kg짜리 하나가 없어졌는데, 이렇게 휑해졌다. 어제 딸기 보내주고 나서 물건을 좀 많이 치웠어요. 엄청 허전하다. 여기서 딸기 탁 찾아봤으면 좋겠다. 이런 자세. 저기요. 저기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저기요. 배붙는 소리하고 있지? 이대로만 봐. 도망 도망. 도망 도망. 얘도 아침에 일은 안 붓는구나. 그래? 뭔가 되게 땡땡소워 보이는데.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? 딸기 앞발 만지는 걸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? 앞발? 응. 부드럽잖아. 아, 집에 이러고 있었어. 아랫입스 이제 티브 나오네. 왼 입술도 나오려나? 왼 입술도 나오려나? 연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안 돼. 신가 가능. 어, 아이, 아, 흑아, 아, 아, 아아. 으음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